베토벤이 27살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왼쪽 귀에서 고음이 잘 들리지 않다가 곧 오른쪽 귀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청력장애로 사랑하는 제자이자 연인이었던 줄리아와도 헤어져야 했다. 청력상실은 음악가에게 치명적이다. 큰 좌절감에 빠진 베토벤은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사교모임을 피하게 되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빈 외곽에서 조용히 요양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지만 불타는 창작열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작곡에 몰두했다. 불굴의 의지로 베토벤은 주옥 같은 작품을 창작했다. 비창, 월광, 열정 같은 피아노 소나타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 깊이 감성을 어루만진다. 반면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장엄하고 웅장하며 엄숙하다. 특히 사막장은 전형적인 관연악 형식과 더불어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피아노의 서정미가 조화를 이룬 경쾌한 곡이다. 놀라운 것은 이 부류의 명곡. 황제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빈을 침략했을 당시 폭격이 쏟아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착곡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자유, 평등, 박예를 부르짖으며 루이 16세와 마리 안투아네트를 처형하고 부르주아가 새로운 사회 주류 세력으로 등장했다. 부르주아의 힘이 강해져 왕이 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주의 시대를 뒤엎은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태어나면서 숙명처럼 결정되는 봉건적인 세습 권력이 아닌 지식, 경험, 실력을 갖춘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동반했고, 군대를 장악한 나폴레옹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권력을 차지했다. 주변 군주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시민혁명이 터질까봐 전전긍긍했다. 반프랑스 연대의 중심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사기충천한 나폴레옹 군대는 전쟁 개시한 달 만에 빈을 점령하고 말았다. 왕과 귀족들은 빈을 빠져나가고 봉건체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오스트리아 시민은 나폴레옹을 열렬히 환영했다. 평소 귀족을 싫어하고 평등을 지향하던 베토벤도 나폴레옹에 열광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일어난 자유의 물결이 독일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랐다. 독일 철학자 헤겔도 말을 탄 나폴레옹을 직접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계정신이라며 칭송했다. 독일 지식인들은 나폴레옹을 정복자가 아니라 봉건주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세상을 열어줄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존경해 찬사를 보내기 위해 작품 이름을 보나파르트 교양곡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영웅이라고 바꾸어버렸다. 특권계층을 배격하고 공화주의를 추구한 베토벤의 정치 성향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추측이 있었다. 그 중 연주여행을 간 베를린에서 발진티푸스에 걸렸다는 설과 매독에 감염돼 신경장애가 생겼다는 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증명된 사실은 납중독이다. 1827년 베토벤이 죽은 다음 날 친구 홈멜의 제자 힐러가 한 뭉치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문상 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보관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 힐러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유리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다가 아들의 30살 생일 선물로 주었다. 유리에 담긴 베토벤의 머리카락은 독일에서 덴마크, 스웨덴을 지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시간이 흘러 1995년 경매에 나온 500여 가닥의 머리카락은 7300달러에 팔렸다. 이후 1999년 시카고의 한 연구소에서 머리카락 뿌리 부분에 있는 모근으로 모발 분석과 DNA 검사를 했다. 15cm 길이 머리카락에서 사망 전 6개월 동안 신체의 화학적 상태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검사 결과 나파미량이 정상인의 100배에 달하는 60ppm이 검출됐다. 머리카락은 모낭 주변에 죽은 세포들이 밀려나온 것이다. 죽은 세포의 세포질이 응축된 것이 머리카락이다. 모발은 인체의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블랙박스다. 평생 독신으로 산 베토벤은 여러 연인과 교제했기 때문에 매독에 걸렸다는 추측이 우세했다. 매독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수은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수은이 다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매독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수은이 나오지 않자 성병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슈베르트가 매독에 걸려 수은 중독으로 요절한 경우와는 달랐다. 금성비너스, 미녀관은 하룻밤이지만 수성머크이어리, 수은관은 평생이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매독 치료는 어렵고 오래 걸렸다. 그때는 수은이 든 약을 연고 증기욕, 알약 형태로 환자에게 투여했다. 수은의 유해성을 몰랐을 때라서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 수은 치료를 받으면 이가 빠지고 위계약 및 신경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면 수은 중독으로 죽기도 했다. 그래서 기적의 치료제 페니실린이 나올 때까지 매독은 악명 높은 성병이었다. 베토벤은 청력장애뿐 아니라 만성적인 복통과 소화불량, 우울증으로도 고통받았는데 납중독 증상과 일치한다. 납이 청력장애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면 베토벤은 어떻게 납중독에 걸린 것일까?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초 오스트리아에까지 전파되면서 단유부강 옆에 공장이 줄줄이 세워졌다. 공장에서는 다량의 중금속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 베토벤은 빈 근처 단유부강을 산책하면서 악상을 떠올리며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즐겨 먹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유리하모니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악기인데 베토벤은 유리하모니카를 즐겨 연주하며 작곡까지 했다. 이 악기는 큰 유리종 안에 작은 유리종들을 크기에 따라 차례로 넣은 다음 수평축에 고정해 돌리면서 젖은 손으로 연주한다. 입으로 부는 하모니카와 달라서 악기가 크고 손으로 소리를 낸다. 은은한 소리를 내는 유리하모니카는 오늘날에는 순수한 유리로 만들지만 그때는 부분적으로 남유리가 사용되었다. 종이에 더 씹힌 색상에도 납이 있어 중독을 일으켰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죽은 지 200년이 다 된 지금도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울린다. 말년의 대작 교양곡 9번 합창은 독일 시인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 것이다. 모든 인류는 한 형제라는 높은 이상을 표방하며 숭고한 정신을 찬송한다. 마지막 사악장은 기약으로만 구성되는 일반적인 교양곡 형식에서 벗어나 성악이 합쳐져 이례적으로 독창과 합창이 나온다. 합창은 기존 작곡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창적으로 작곡되었다. 시대를 뛰어넘어 감동을 전하는 힘은 청력 상실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이 가진 한계의 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뜨거운 예술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천상의 소리를 울리게 했다.